여러분들은 혹시 개그콘서트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 일요일 밤만 되면 개콘을 꼬박꼬박 챙겨보던 입장에서 팬심이 있는 편이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드는 개콘의 근황을 보여드리죠. 일단 새롭게 시작한 개콘에서 대한결혼 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그를 시작하자마자 개그맨은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위기다라는 말을 던지고 시작하죠. 여러분은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내용은 단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는 의미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가부에서 내놓은 저출산방지 대책으로 저출산이라고 하지 말고 저출생이라 말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이죠. 코미디라는 건 현실에 대한 풍자가 이뤄져야 하는 건데 시작부터 눈질푸려지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개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웃기는 게 아니라 박수받기 위한 개그를 하고 있는 개콘 실제로 개콘 막방에는 개콘의 레전드인 김준호 씨는 참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혐오 개그맨으로 낙인을 찍혀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그의 내용은 조선 최고 충신은 바로 내시이다. 라는 내시천하라는 개그를 했는데 내시들끼리 오늘 준비물은 뭘 준비했냐 매니큐어를 준비했습니다. 라는 식의 개그를 했었다. 그냥 비하할 목적도 없었고 내시가 매니큐어 바를 수도 있지 않냐고 그거 개그했을 뿐인데 혐오 개그맨이 되어서 방송국에서 잠시 퇴출당했다는 김준호 씨 개그맨들은 불편러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착한 걸 해야 한다. 사실 개그나 웃기는 건 뒤틀고 꼬아야 하는 건데 뒤틀고 꼬면 비하가 되기 때문에 개그가 쉽지 않다. 라는 말을 하면서 불편충들 때문에 개그가 힘들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개그맨은 오나미 씨 너무 예쁘고 맘씨도 착한 거 알아요. 하지만 못생긴 역할을 개그라는 장르상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나미 씨에게 1차원적인 직설로 해야 하는데 그 1차원적 개그를 하면 난리가 난다. 여성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편충 때문에 개그가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개그맨들을 보시죠. 지금 새롭게 시작한 개콘도 불편충들의 심기를 맞춰주기 위해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재밌게 풍자하는 코미디를 하고 싶다면 저출산을 왜 저출생으로 해야 하냐고 풍자하면 안 되나요? 그게 여러분은 불편하신가요?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한민국 불편충들은 그 어떤 것도 개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외모를 비하하면서 웃기겠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냐고 말하는 개그맨 못생긴 애들은 왜 못생긴 개그를 못하게 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불편충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개그맨들 여러분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어릴 적 월요일이 오지 않길 바라며 재밌게 봤던 개콘과 지금의 개콘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보고 있으면 입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여자들 심기 불편하지 말라고 개그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참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개콘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치권이고 방송국이고 모두 다 그녀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기 건드리지 않아서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고 출산율이 극적으로 상승했나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말하던 그 개콘 시절이 그리울 따름입니다 부디 불편충들이 사라지고 진짜 웃음을 되찾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돼지에게 돼지라고 말도 못하고 못생긴 사람이 못생긴 개그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개그인가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민트초코붕어빵 개발비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개콘 이번 거 보면서 입꼬리 진짜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그냥 이대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